도스토옙스키, 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들을 위한 신학 에드워르트 투르나이젠 그 실험이 어떤 인상을 남겼다면 그것은 한때 야생의 삶을 살았으나 안전한 현실에 길들여진 새 한 마리가 갑자기 자기 머리 위에서 자기와 똑같은 야생새의 날개짓 소리를 듣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의 날개를 퍼덕이게 된 것과 같다 그 소리는 두려움이지만 동시에 황홀한 유혹이다 게르케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안전한 인간성의 세계 예컨대 전쟁이라는 것을 모르는 평온한 바닷가의 세계에만 머무르던 사람이 도스토옙스키를 만난다면 그는 자기가 여태껏 강아지나 고양이 닭이나 마일 같은 가축들이나 보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야생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 것이다 아무것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혀 길들여지지 않은 맹수들과 마주한 느낌이랄까 느닷없이 제규어 퓨마 호랑이 악어가 나타난다 뱀들이 우글거리고 독수리와 콘도르 떼가 어지럽게 날개를 퍼덕인다 아직 제압되지도 포획되지도 갇히지도 않고 수백겹의 안전장치로 마비되거나 속박되지도 않은 자연의 섬뜩한 광포함, 생소함, 불가사의함이 그를 사로잡는다 그는 원시의 영역에 발을 디뎌놓은 것이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친숙하고 온화한 땅은 이제 아득하기만 하다 그는 우리가 아는 인간성의 최종 경계선 너머로 나아가 어떤 인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된다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는 얼굴이다 인간이라는 명칭은 공유하지만 그 명칭과 결부된 모든 개념 너머에 존재하는 인간이다 선과 악, 영리함과 우매함, 아름다움과 추함 너머의 인간이다 심지어 국가와 가족, 학교와 교회 너머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사람이 야수의 세계에서 집으로 돌아와 다시 잘 길들여진 짐승을 보게 되었다고 하자 이전에는 그지없이 온화하게만 느껴지던 가족들의 모습에서 원시 세계의 야수성이 드러나는 것을 본다 안전한 자기 집에 있는데도 불현듯 예기치 못한 위험스러운 가능성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이 그리는 세계와 그곳에 등장하는 인간들의 대면할 때 비밀스러운 공포와 전율이 일어나는 것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혼돈 속을 들여다보는 것은 후폭풍이 뒤따르는 일이다 헤르만 헬스는 도스토옙스키가 그려낸 러시아인의 모습과 서구 세계의 몰락에 서로 닮아있음을 강렬한 언어로 지적하고 있는데 헬스가 깊이 염려하며 박수꾼이 외치듯이 목소리를 키우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성의 불과 사이함이 기묘한 방식으로 돌출되는 모습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는데 거기에는 무언가 심히 우려스러운 것, 불안한 것이 있다 거기에 가까이 다가선 사람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며 낮에도 끔찍한 백일몽에 시달릴 때가 많다 라치코의 소설 전쟁 속의 인간은 상황을 최대한 잔인하게 묘사함으로써 심약한 일반 독자들에게 더 무시무시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속 인물들은 1870에서 80년대 러시아의 깊고도 깊은 평화 속에서 살고 있다 수류탄이 터지거나 시체 더미가 쌓이는 일도 없고 철조망이 가로막고 서 있는 것도 없다 모든 사건이 평범한 잿빛 일상 속에서 벌어진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렇기 때문에 잿빛 일상의 베일 뒤에 감춰져 있는 인간 본성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낯설고 어두운 인간 본성의 얼굴이 더 위협적이고 더더욱 진실하다 겉보기에는 잘 정돈된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의 표면 아래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수수께끼로 가득 찬 원초적인 삶의 화염이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이제 막 그 불덩어리가 기지개를 켜고 있는 것은 아닐까 플랫폼을 걷고 있는데 같은 방향으로 달리는 기차가 등 뒤에서부터 부딪힐 듯 가까이 다가올 때 느끼는 묘한 어지럼증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방금 전까지는 똑바로 잘 걷고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휘청하면서 달리는 기차 바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은 아찔함을 느낀다 도스토이엡스키 작품 속의 인물들과 만나는 느낌도 이어 비슷하다 그들은 마치 환상 속의 인물들처럼 낯설고 거대한 모습으로 그러나 기묘하리만큼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간다 마치 우리의 분신처럼 똑같은 방향으로 밀착해서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혼란에 빠져 자기 걸음을 걸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그 인물들과 절대로 얽히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가 없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수수께끼 속에서 내 삶의 수수께끼가 나를 응시한다 뭐라 말할 수 없는 강렬함으로 뚫어질 듯 마주 본다 당황한 우리는 묻게 된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만나고 있는가 물론 우리는 묻기 전에 이미 알고 있다 우리가 만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인간과 만났다 그런데 인간과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자신이란 과연 무엇인가 아니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도스토이엡스키와 우리의 물음이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질문을 피할 수 없기에 도스토이엡스키와의 만남 역시 피할 수 없다 완전히 그 질문에 사로잡혀버린 것 그 질문에 까마득한 넓이와 끝없는 깊이를 드러내므로써 그와 연관된 다른 모든 질문까지도 자신의 작품에 흘러들게 만든 것 이것이야말로 피오도르 미야일로 비치 도스토이엡스키의 운명이고 그의 천재성이다 이것이 인간 도스토이엡스키에게 거의 전설적인 위대함과 비범함과 필요성을 부여한다 휴대판 찌바이크의 도스토이엡스키의 연구는 바로 이 점을 일어냈다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그의 작품은 본의 아니게 19세기에 중요한 사상적 흐름들이 충돌하고 뒤엉키다가 굴절되기도 하고 관철되기도 하는 결정적인 분개선이 되기도 한다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과 감정 지성과 신경을 자극하고 뒤흔드는 곤경과 소망 격정과 고통과 갈망 눈앞에 닥쳐오는 공포의 현실과 저 멀리서 다가오는 구원의 길 이 모든 것이 도스토이엡스키의 주변에다 나타났다 그는 그것들을 몸속 경험하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감격했다 인간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다 그는 니체가 그려낸 짜라투스트라와 인간 몰락의 메시지를 예감함과 동시에 초인을 향한 무시무시한 열망까지도 간파했다 그는 입산에 상류사의 비판보다 10배는 강한 공격을 퍼부었다 그는 킬케고르나 오버베크를 직접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저 교회라는 제도가 되어버린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품고 있었으며 그래서 자신의 국인 러시아의 교회에서 기성교회와는 다른 요소를 발견하고는 애정을 느꼈다 그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비타협적인 모습이 러시아 교회 안에는 여전히 순수한 형태로 남아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는 동시대 작가 또스도이에 분열된 정신을 가득 채웠던 문제 즉 문화와 양심의 궁극적인 화해를 위한 싸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 나름대로 강렬하게 표현해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토대의 붕괴 사회적 도둑의 퇴락을 분명하게 감지하고 노예로 전락한 인류가 저 밑바닥에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곳곳에서 거대한 분노가 축적되다가 마신내 분노의 날에 터져 나오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목격했으며 그날에 대한 끔찍한 두려움을 예언자적인 언어로 예고했다 사슬에서 풀려난 악마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지만 도스토이엡스키는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자신을 가두어 놓은 교도소를 박차고 나온 맹목적이고 광포한 사람들이 일으킨 폭동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19세기 말의 유럽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기 나름대로 시도했던 온갖 문부림을 제 안에 모두 모아놓고 그곳에 거울을 들이댄다 누구든지 그 거울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전쟁과 혁명의 낭떠러지를 향해 내달리고 있는 이 불행한 시대에 들이워진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 깊은 의심, 고통과 고집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을 보게 된다 도스토이엡스키는 현실을 한복판에서 그 현실을 이야기로 만들었다 우리가 그 시대의 수수께끼를 가장 강렬한 형태로 형상화한 사람들을 보면서 앞서 말한 니체와 톨스토이의 레닌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왠지 도스토이엡스키의 작품 속 인물 같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만큼 그는 시대의 흐름을 낱낱이 관찰하고 파악한 후에 그것을 마법 반지 속에, 즉 자신의 위대한 작품 속에 집어넣은 것이다 그랬다고 도스토이엡스키가 역사가였던 것은 아니다 역사가라는 직업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19세기에 대해서 연구 비슷한 것도 시도해본 적이 없으며 외국어를 제대로 공부해본 적도 없었다 여행은 많이 했지만 그의 시선은 이상하린 만큼 내면을 향해 있었다 바깥세상에 대해서는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폐쇄된 시선을 갖고 있었다 그는 외국을 여행하면서 신문을 많이 읽었지만 거의 대부분 러시아어로 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그 시대, 그 나라의 분위기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감지해냈다는 사실이다 그는 푸시킨에 대해 연설하면서 탁월한 러시아적 특성이라고 칭송했던 능력 즉 다른 사람의 정신에 완전히 이입하는 능력을 스스로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도스토이엡스키의 마력을 설명해낼 수 없다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비롯해 가장 비밀스러운 것까지도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신비한 힘의 정체 말이다 도스토이엡스키의 비밀은 온갖 비밀스러운 것을 알아맞히거나 온갖 감춰진 것들을 알아내는 능력이 아니다 그의 비밀은 우리가 이것저것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점을 꿰뚫어 본 것이다 이것은 개인적인 전제조건, 심리적인 특성이 아니다 그런 것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도스토이엡스키의 비밀은 카를누에 체리 아무런 전제조건 없음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그의 비밀은 다름 아닌 그의 질문, 즉 인간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의 근본 동기를 낱낱이 파헤치는 열망 그 무한하고 집요하며 위대한 단 하나의 열망이 있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묻고도 묻지 도스토이엡스키가 좋아했던 인물, 백치의 주인공 미시킨이 내뱉은 이 말은 도스토이엡스키 자신의 비밀을 슬며시 폭로하는 것처럼 들린다 이 땅의 모든 사물은 인간이 기원, 어디에서와 지향, 어디로를 묻는 순간 인간을 향해 환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그때 비로소 사물은 가치와 무가치, 빛과 그림자를 획득한다 그러자 인간은 위대한 수수께끼가 되어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이 집요하게 질문을 던지는 질문자의 깊고 아득한 시선이 그 인간을 향한다 도스토이엡스키는 인간을 대할 때도 어떤 고정적인 것, 이미 주어져 있는 것, 궁극 이전의 것에 설령 그것이 최고의 심리적 깊이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고착되지 않는다 도스토이엡스키의 아무런 전제조건 없음은 오히려 인간과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완전히 깨어나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백치에 나오는 대사처럼 말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을 발견하는 거야 끊임없이 영원히 발견하는 거지 이미 발견된 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 소크라테스적인 지혜가 곧 도스토이엡스키의 지혜이며 그의 예술 세계가 간직한 비밀의 모든 것이요 마지막이다 인간은 그에게 수수께끼가 되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그는 인간을 깊이 파고들어 이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도스토이엡스키가 던진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그것뿐이다 이 질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것이다 정말 제대로만 묻는다면 이 질문이야말로 단순히 질문이 아니라 이미 해답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사람 그가 바로 도스토이엡스키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분석의 치약행도를 파내려간다 무자비한 날카로움으로 가장 비밀스러운 심연까지 최후의 경계선까지 파고들어간다 그는 훗날 정신분석학에 의해 폭로될 극단적인 심례까지도 일찌감치 파헤쳐 놓는다 인간 존재의 비밀을 거리낌 없이 곧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체의 나이브한 직접성은 그것이 도덕적이든 미적이든 종교적이든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 허물어져 내리고 그 위에 드리워졌던 광치와 매력도 모두 사라져버린다 인간의 종말은 도스토이엡스키가 인간과 함께 걸었던 모든 여행의 종말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강력하고 최종적인 종합의 빛 그 신비롭고 초월적인 빛 속에서 점점 환해진다 소설의 결말은 몰락이 아니다 악마의 놀림거리로 전락한 인간을 향해 한바탕 퍼붓는 조롱도 아니다 그 결말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승리의 외침, 부활이다 그들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두 사람은 창백하게 야위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아프고 창백한 얼굴에서 새로운 미래의 여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완전한 부활의 여명이 벌써 빛을 발하고 있었다 이것이 죄와 벌의 마지막 문장이다 그러면 미치아 까라마주프가 갇혀있는 형모소에서 마지막으로 울려퍼진 목소리는 또 어떤가 알료샤, 나는 지난 두 달 동안 내 안에서 새로운 인간을 발견했단다 내 안에서 새로운 인간이 부활했어 이 사람은 전에도 항상 내 안에 숨겨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천우를 보내주지 않으셨더라면 내 안에 이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을 거야 이놈의 인생은 정말 끔찍하구나 내가 시베리아 광산으로 끌려가 20년 동안 중노동을 하게 될 거라는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이제 그건 별로 무섭지 않구나 내가 정말 두려움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건데 지금은 그게 나의 유일하고 지독한 두려움이란다 내 안에서 부활한 그 인간이 다시 나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걱정이고 두려움이야 미치아의 분석이 끝까지 파고들어간 것 가장 어두운 시면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종합의 경이로운 빛이 본물 터지듯 흘러나온다 형무소 오직 형무소에서만 미치아 까라마초프의 고백과 같은 말이 솟구쳐 오른다 오직 창백하고 야민 얼굴 위로 새로운 미래의 여명이 비춰온다 오직 무덤이 있는 곳이어야만 부활이 있다 이 표현들은 우연히 일치한 것도 아니고 작가들이 세련되게 구사하는 대조라는 수사법도 아니다 여기에는 훨씬 깊은 의도가 스며 있다 단순히 실용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이 있다 앞서 본 표현들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대립은 그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관성을 암시한다 전면에서는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의미심장한 전화를 증명한다 또스트 옙스키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전체에 끔찍한 위기가 닥쳐오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 위기는 부원의 가능성을 가득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깨달음은 소크라테스적인 지혜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성경의 깨달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된다 도스토 이엡스키에 관해 진실한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에서 그의 위대함이 발견되고 그가 서 있는 드넓은 맥락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의 작품에 독보적인 지위를 부여한다 입센, 스트랜드베리, 야쿱센 도 그들 나름으로 인류 분석가를 할 수 있지만 도스토 이엡스키의 작품이 그들을 훨씬 뛰어넘는 특성을 지니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이다 그의 소설이 터무니없다 싶을 정도로 무질서한데도 고전의 반일에 오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의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이다 그의 소설이 표방하는 과격한 부정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부정에서 나온 훨씬 위대한 긍정 때문이다 그렇다 부정에서 나오리라 이젠 하임 재단 화의 좌측에 서 있는 성 안토니오처럼 악마의 시험이 쇄도하는 지옥 한복판에서만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래야만 새날 아침에 여명이 밝아온다 우리가 도스토 이엡스키의 작품에서 보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광경이니 인간 존재의 불확실함이 한밤의 어둠을 통과할 때라야 새벽빛이 비춰오는 것을 보리라 도스토 이엡스키 스스로도 이 깨달음을 확실하게 고백한 바 있다 나의 호산나는 의심이라는 거대한 연옥을 통과했다 그러므로 한 가지는 분명하다 도스토 이엡스키는 우리에게 완결된 하나의 답이나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의 해법은 거대한 해체 속에 있다 그의 대답은 질문, 곧 인간 존재에 대한 치열한 질문 오직 하나의 질문이다 그러나 그 질문에 자신을 내맡길 줄 아는 사람은 바로 그 질문이야말로 한 아름의 대답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도스토 이엡스키의 사람들 기묘한 인간들의 조합이다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영역에서 나온 사람들 모두가 삶으로부터 끄집어내어져 다시 삶 속으로 배치된다 이들은 예레미야스 고트 헬프의 소설에 등장하는 농민들과 같이 헛개비나 그림자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적인 인간들이다 그들이 발딛고 선 대지 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평범한 이름과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모두가 너무나 세속적인데 이상하게도 세속적이지 않다 너무나 세상적인데도 전혀 이 세상에 속한 것 같지가 않다 대지에 착 달라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뿌리 뽑힌 인생이라니 모든 삶이 그렇지만 그들의 삶은 특히 진부하고 통속적이다 도스토 이엡스키의 소설에 주로 등장하는 무대만 봐도 알 수 있다 어두운 골목, 작고 좁은 방 어딘지 의심스러운 술집, 유각, 교도소 그러나 이런 어두운 구석에서 영혼은 하늘 꼭대기까지 솟아오는 환희를 맛보기도 하고 까마득한 시멘에 쳐박히기도 한다 비좁은 감방의 상막한 담벼락에서 이제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가 메아리 친다 가난에 찌든 변두리의 허름한 벽돌 벽을 타고 영원한 사상의 꿈들이 넘쿨쳐 오른다 이런 삶의 통속성과 진부함이 전혀 다른 삶의 비밀을 품고 있다 이것이 도스토 이엡스키의 세계이고 그의 인간들이다 여기에 온갖 질문으로 가득한 그의 대답이 있으며 온갖 깨달음으로 가득한 그의 질문이 있다 좀 더 가까이 다가서 보자 로지온 라스콜리니코프 가난과 굴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 대학생 자존심 강한 그의 영혼은 현실의 답답함에 짓눌려 있다 작고 초라한 방에서 고차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은 이미 관에 누운 시체나 진배 없다 그는 돌파구를 찾는다 이 속박의 굴레를 뚫고 나가야 한다면 꼭 그래야만 한다면 폭력을 쏠 수도 있는 것 아닐까? 필요하다면 살인까지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가 아는 노파가 하나 있는데 악랄한 고리대금 업자다 그 노파의 생명은 이 젊은이의 생명과 비교할 때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가 노파를 쳐 죽이고 그녀의 재산을 차지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실제적이고 단호한 생각 아닌가? 나폴레옹도 그렇게 생각했다 일단 생각을 하면 무조건 실행에 옮겼다 진정한 통치자 그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으니 그는 툴롱을 격파하고 툴롱을 격파하고 파리에서는 잔인하게 학살극을 벌이고 이집트에 있는 군대를 잊어버리고 러시아 정보로 백만 대군의 절반을 잃고는 빌라에서 웃기는 말 한마디로 전쟁을 마무리하지 그런 그가 죽고 난 뒤에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 동상을 세워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었다고 할 만하지 아니 그런 인간은 혈육으로 빚어진 인간이 아니라 강철로 만든 인간이야 그러니 이 대학생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는가 비범한 인간이라면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몇 가지는 그냥 무시하고 갈 권리가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그를 방해한다 물론 그는 비범한 인간이며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있다 어쩌면 이념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이 모든 장애물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혈육으로 빚어진 존재가 아니라 강철로 이루어진 존재가 되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아 이 수수께끼 같은 무언가를 그냥 무시하고 가지 못하는구나 이건 그의 바깥에 있는 것인가 안에 있는 것인가 그가 살인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은 심미적인 망설임인가 도덕적인 선입견인가 아니면 스비들이 가엘로프가 조롱하듯이 매 순간 폭동을 일으키는 그 안에 실러인가 실러인가 모든 상관없다 어쨌든 그것이 있다 하지만 칼처럼 날카로운 괴변이 그것을 덮쳐버린다 그건 한갓 환영에 불과한 거야 그냥 묵살해버리면 돼 강한 자에게 망설임이나 선입견 따위는 통하지 않아 모든 것이 허용됐다 길은 완전히 열렸다 그 징표로 손도끼를 내리친다 승리를 쟁취했다 그런데 정말 승리를 쟁취한 것일까 손도끼를 내리치는 순간 그 무언가가 전혀 극복되지 않았으니 너무나도 분명해지지 않았던가 살인 행위가 너무나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우며 그토록 뻣뻣하고 거북스러웠던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나 도스트옙스키도 지적하고 있듯이 마치 누군가가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녀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그가 자기 자신을 처형하는 것처럼 옷자락이 기계에 톱니바퀴에 끼는 바람에 꼼짝없이 끌려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가 그리고 강자라는 사람이 그 일을 벌인 후에는 너무나 불안한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그는 갈취한 재물을 경찰 뿐 아니라 스스로도 찾을 수 없게 숨겨버린다 그러고는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도망을 다닌다 모든 망설임을 뛰어넘은 단호한 행동은 결국 제 발로 걸어가 자수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는 신과도 같은 승리자가 되기는커녕 창녀 소녀 앞에 엎드려 참여하는 죄인처럼 그녀에게 입을 맞춘다 그러고는 시베리아에 가서 귀양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인생의 무언가와 직접 마주하게 된다 그의 예리한 견증법으로도 규명해낼 수 없고 그의 단호한 행위로도 붙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괴롭히고 짓눌렀다 인생 그 자체에서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무언가 바로 이것이 어렸을 적부터 라스콜리니코프의 모든 꿈과 사색의 중심에 있었다 비록 그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는 언젠가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딘가에서 읽었는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 하나가 죽기 한 시간 전에 이런 말 혹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만약에 그가 어느 높은 산 꼭대기 어느 절벽 좁다른 능선 겨우 두 벌만 간신히 딛고 서 있을 수 있는 곳에 있더라도 그런 낭떠러지 바다 영원한 어둠 영원한 외로움 영원한 폭풍이 둘러싸인 채로 살아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좁다른 능선에 서서 병생을 수천 년의 세월을 영혼을 보내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장 죽는 것보다는 낫다 오로지 사는 것 사는 것 사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사는 거야 정말이야 오 하나님 정말이라고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으로 가득한 이런 말 속에서 라스쿠린의 코프의 생각 속에 숨겨진 동력과 전제가 드러난다 이 지식인은 살인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목말라 하고 있다 얼마 후 그는 그런 자신을 이해한 후 이렇게 말한다 만일 내가 내 삶의 길을 좀 더 걸어갈 수 있다면 다시는 살인 같은 짓은 저지르지 않을 거야 이것은 그가 자신이 모든 궤변 속에서 추구하던 모든 궤변 이상이었다 그래서 그는 그 궤변을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벼린다 그는 궤변을 극단의 지점까지 몰아붙여 그것이 본인의 주장처럼 최후의 모순까지 포괄함으로써 그가 추구하던 인생의 완전한 긍정성과 직접성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 생명을 당당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한다 라스콜리니코프에게서 생명에 대한 물음은 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 그제 생명에 관한 무엇 생명의 일부가 아니라 생명 생명 그 자체 가장 창조적인 의미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는 더 이상 인간적인 가능성의 영역에 있지 않다 만약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다면 그 부분은 인간적인 가능성의 영역이 아닐 것이다 생명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 그분은 창조자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이 오만불순한 질문이 라스콜리니코프를 스치고 지나간다 이것이 그가 고민하는 문제의 핵심이다 프로메테우스적인 도발이야말로 그의 주된 관심사다 나는 어머니를 도우려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어떤 재산이나 권력을 얻어서 인류의 위대한 자성가가 되려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야 말도 안 돼 나는 그냥 죽인 거야 나를 위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죽인 거라고 내가 누군가의 은인이 될 수 있을까? 내 평생을 마치 거미처럼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나의 그물 속에 잡아넣을 수 있을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라면 나는 그 순간 눈곱만큼도 관심이 없었단 말이야 사람을 죽인 이유는 1차적으로 돈이 아니었지 또는 나한테 그리 중요하지 않았다고 나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 나는 무언가 다른 것을 체험해야 했던 거야 뭔가 다른 것이 나를 몰아댔지 당시에 가장 먼저 알아내야 했던 건 내가 다른 모든 사람처럼 귀찮은 벌레에 불과한 존재인지 아니면 진정한 남자인지 하는 거였다고 나는 저쪽으로 넘어갈 능력이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용기 있게 허리를 숙여 권력을 집어들 것인가 말 것인가 나는 벌벌 떨고 있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그때 소녀가 그의 말을 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니체의 이 사람을 보라가 가까이에 있다 휴머니티의 경계선이 요동친다 하나님 인간 생명이라는 개념의 순수성이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미 암시했다 라스콜리니코프가 자신의 변증법을 극한까지 밀어붙이자 하늘과 땅의 경계가 뒤엉키고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차지하려고 손을 내뻗는다 그러자 그 해답은 완전히 뒤집어져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었음이 드러난다 그의 프로메테우스적인 논리에서 유발된 행위는 해서는 안 될 행위, 만행, 곧 살인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깨달음이 있다 이제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 한없이 명확해진다 강자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비참한 벌레 한 마리다 생명을 직접적이고 창조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이다 그 어떤 이론도 그것이 아무리, 재아무리 정교하다고 할지라도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 어떤 행위로도 생명을 움켜줄 수 없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이것을 깨닫고는 다시 깨어난다 그는 생각한다 이 세상이 존속하는 한 이 세상에서 요란하게 떠들면서 서둘면서 일절히 부딪히는 온갖 이념이나 이론들이 있지 그런데 나의 이념이 그런 것들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냥 이 문제를 완전히 독립적인 관점에서 일상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넓은 관점에서 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의 사상이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아주 고통스럽게 이 질문을 던졌으며 자신의 확신 속에 감춰진 깊은 거짓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서야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리고 이제서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자신의 유한함과 인간적인 한계를 고스란히 직면한다 그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인간 쪽에서는 저쪽으로 넘어가는 다리가 놓일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순수함을 위해 그런 다리를 만든다고 특히 그런 다리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혹시 하나님 쪽에서라면 어떨까 이것은 프로메테우스적인 질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질문 속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최후의 가능성을 조망한다 이 가능성은 실제로 생명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곧 부활의 가능성이다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이 마지막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이 아니다 하지만 라스콜리니코프처럼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여 하나님을 경위하게 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이 불가능한 가능성, 최후의 가능성, 유일한 가능성에 대해 알게 될 것이며 아무런 위험 없이도 그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이 라스콜리니코프의 눈앞에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이전에 한 번 있었다 창녀와 살인자가 마주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며 수많은 고백을 털어놓던 신비로운 밤 창녀 소녀는 살인자인 라스콜리니코프에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하필이면 그 부활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그때 그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입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단어 위대한 단어 한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그 단어가 터져나온다 부활 하필이면 아